벌써 업무시간이군요. 작은 이익에도 감사해야한다. 조졌죠? 망했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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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없는데 아무것도? 나이스 종이 먹었다. 오 나디님 감사합니다. 저에게 자비를 베표로 주셔서. 개새끼야! 이럴줄 알고 내가 감자를 챙겨놨지. 이럴여? 호텔이라. 여기. 먹어라!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최종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. 적절한 휴식. 자원은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죠. 호텔이라. 아... 꼭 출생 온 기분이군요. 내 주술을 소개하... 자원은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죠. 모자쏘. 궁금하지. 잘 될 겁니다. 잘 될 겁니다. 이걸 안조라? 어휴, 이거 좋아. 왜 unsure. 이거 좋아? 뭐하세요? 어휴, 이거 좋아. 저 원을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죠. 아... 네 주술을 소개할게. 카드 이상한 대박이다. 이게 왜 나만 놀이냐, 자꾸? 어? 왜 이렇게 티밍하는 것처럼 행동하냐? 너 그렇게 나되면 그냥 죽어야지 뭐 와 잠깐만 아 지마알 아 엠마야 니가 그렇게 나되면 아니 쟤 왜 안때려 쟤 아니 호시미로쿤 뭐하는거야 아니 호시미로쿤 난 널 믿었는데 뭐라 40 야 여기 박지도 안나오는데 숲을 간다고 이건 좀 귀한데 오쒸 아 왕관이네 바닷가에 육지 동물들은 쟤도 파밍 잘 풀렸네 나이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나 이거 포코로 뭐하지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와 이거 잘못 썼는데 하다못해 리모트 마인이라도 만들고 싶긴 한데 루크? 어 잠깐만 루크야 너 여기 통곡의 다리로 오면 너 와 너 15였구나 세구나 이게 이게 내가 이를 이까지 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나 솔직히 저거에 원컵 날줄 알았어 솔직히 말하면 약간 이렇게 있다가 숙여서 이렇게 하잖아 약간 나는 이거 또 여우짓이라고 생각해 진짜 미친놈들은 다짜고짜 남자가 본인한테 사귀자 하면 무조건 이응감 저건 아니야 그런건 여우짓이 아니라 그냥 진짜 좋아하는거야 그건 여러분들 그런건 여우라고 안해요 여우짓은 나한테 좋아하는 것처럼 막 호감이 있는 것처럼 뭔가 좀 줄 것처럼 하다가 안가 막상 사귀자 하면 어 NO 그게 여우에요 아까 저사람은 그냥 피해방상 어 여자도 못만나보았으면서 아는척 하고싶어서 한 도내구요 저거는 솔직히 좀 추하다 저런거 아니 저거 너무 여자 못만나보는 티를 내잖아 아 투자대비 괜찮은 결과입니다 쓰읍 아 생단을 털어? 잃어버리면 꽤 손해겠습니다 자 적절한 휴식은 성과 증진에 도움이 된답니다 잘 될겁니다 야 우리 함께 폭사할래 그냥? 함께 폭사하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생존자가 사망하신다 어 함께 폭사함 와아 쟤 뭐야? 쟤 왜 저기있어 어 쟤 왜 그러니? 흠 으응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흥 흠 흠 흠 ㅇ 잿 흠 흠 야 함께 폭사하자 그냥 옛날 생각나네요 씨 진짜 이게 뭐야 서로 손해 줬나 봤어 이 정도면 진짜 창조 손해 아니냐? 14 와 잠깐만 쟤 쟤 좀 쎈데 얼마나 벌까요 아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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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적인 원하는 없습니다 야 실비야 우리 그래도 정이 있잖아 그지? 오케이 나이스 실비야 아 실비야가 정때문 어 뭐야 실비야 구해줄게 실비야 구해줄게 내가 구해줬다 실비야 고마워해라 여기 있을거라고 상상도 못하겠지 괜찮아 난 쇼이치라서 여기서 싸우면 내가 이겨 근데 잠깐만 단검 어떻게 떨어지지? 여기 3개 떨어지려나 여기 3개 떨어지고 여기 하나 떨어지겠지? 이 붓이 궁금하면 죽는거야 이 붓이 궁금하면 죽는거야 야 야 실비야 실비야 이겼구나 너 실패하셨군요 이겼구나 너 어 뭐하해 야 미친 얘 이거 먹으면서 싸웠는데 내가 이긴거야? 이 야 근데 그거 먹으면서 싸웠는데 내가 실비야 너 그룹이야? 야야야야 해 x3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! 야 하트 x3 어? 한 번 떼고 근데 내가 이길거 같은데 이거? 공쿨 돌리면 이 설비를 모아 팔면 얼마나 벌까요? 실비야!